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, 남성보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어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 수준과 만성질환, 건강 행태 등을 분석해 약 10년간의 추이를 담은 제5차 여성건강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수명은 86.6세로 남성보다 6년 정도 더 길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여성은 30.9%로 남성보다 6.1%포인트 낮았습니다. 실제로 여성은 폐경 후 고혈압과 고관절염에 취약하고 10년 전과 비교해 폐암과 최장암, 유방암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맞습니다.